자세 낮춰서 수비 컨트롤 한다고 생각해봐 공이 편하게 와도 좀 자세 낮춰서 내가 하다가 이게 놔줄거야 하체 더 들어가서 컨트롤 그냥 넣어주면 돼? 하체 들어와서 나한테 딱 넘겨줘 근데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면 네가 다시 들어가서 수비를 할 수 있을 타이밍을 만들어 봐 특징은 하자 윽 주고 나한테 다시 수비할 수 있게 그치? 어 그렇게 거기서는 언더가 나오기 편하잖아 아아 그치? 그렇게 잡으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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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좋아. 다리 안오질거야? 아 좁잖아 얘가 이쪽을 주다가 이리로 줘봐 이리로 주다가 오면 다리가 움직여줘야지 움직여줘야지 다리가 넓게 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다리가 넓게 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니가 믿잖아 좋으면 다리가 넓게 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좌우로 움직임이 없잖아 좁은 데서 이렇게 쳐줘 쭉 움직여줘야지 동시에 오는 결대로 몸이 빠져줘야지 오는 결대로 몸이 빠져줘야지 오는 결대로 몸이 빠져줘야지 가자 준비 가자 니가 어디? 봐봐 나올 때 익히려면 안되지 봐봐 나올 때 익히려면 안되지 한참ily accidents kaikki 아 안 넘어가네 아 빼고 가야지 뺏으로 가야지 맴만치 빼고는 다 진짜 여기서 완전 이렇게 사이드로 빼는 거 빼야겠다 거의 맴만치면 백으로 치는 게 좋아 백으로 쳐야 반응이 되고 아 반응이 너는 스윙이 너무 짧아 스윙이 너무 짧아서 가동범위를 좀 늘려 손목의 가동범위를 좀 늘려 봐 부드럽게 하더라도 손목이 좀 더 부드럽게 더 가동범위를 넓혔어 그치? 근데 너무너무 널러지면 아 툭 툭 앞으로 바로 준비 준비는 빨리 해야지 앞으로 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 어? 짧게 가야지 앞으로 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 다리를 더 집어넣어야지 그치? 다리를 더 집어넣어야지 스윙은 짧게 가야지 짧게 가야지 짧게 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지만 이 스윙보다는 좀 짧게 가야지 손목을 좀 더 덜 쓰고 다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쭉 더 밀어봐 손목을 덜 써 이렇게? 어 덜 써 그렇지 근데 옆으로 빠지지 말고 앞으로 그렇지 오 나이스 빨리 빨리 준비해야지 준비 안 해 오는 각이 몇 개 있잖아 뜨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라켓을 안 든거야? 준비는 하되 걸릴 때 이겼다고 생각해 잘 쳐 놨으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들어야지 들었으면 왔잖아 지금 여기로 왔잖아 안 들었구나 반대로 오케이 오케이 기교를 부리다니 기교를 부렸으면 준비를 해야지 땡겨야지 그거 할 거면 땡기다는게 보내는 쪽으로? 이쪽으로 땡겨야지 눈물 난다 왜? 아 숨차져 오늘은 헛구역질전 법을 안 했나보네 감사합니다 감각이 좋은데? 다리를 좀 더 움직여야돼 가야될 땐 가야돼 다리가 뒤꿈치를 때리고 있어야 되는가? 안 아 좀 애매한 의지 난 붙였던 것 같은데 떼는게 아니라 네 중심만 앞으로 아 중심만 앞으로 다른 떼지는 않아야지 뒤꿈치를 떼면 안 돼 아 나갈 준비만 하고 다 붙여놓고 앞발의 중심 아 오케이 다 붙여놓고 다 붙여놓고 좋아 좋아 다 붙여놓고 이렇게 갈수록 집중해서 홈트롤 뒤도 있어 좋아 집중해서 컨트롤 자 집중해서 급해져 터치가 앞으로 간다 나도 그게 좀 습관이긴 한데 급해지면 터치가 앞으로 가 근데 터치가 앞으로 가면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져 이제 예정한 베이컨 이제 예정한 베이컨 너무 급해져 기숙중해서 정신을 만들어서 다시 끝내고 격이 대금이 불을 만들어서 뜨거운 상태 물을 역시 먼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